자, 이번에 또 어떤 거 배워볼까요? 자, 이번에 배워보실 운동은 배꼽 아래로 전체적으로 다 운동할 수 있는 동서남북 제기차기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동서남북 제기차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으로 허리, 허리에 손 해주시고요. 다리를 어깨넓이보다 조금 좁게 잡아주시면 돼요. 오른쪽 다리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무릎을 접어서 앞으로 들어올립니다. 저거는 쉽지. 이때는 이제 복부, 아래쪽 복부가 자극이 올 거고요. 그대로 다시 내려놓고 이번에는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옆쪽으로 들어올릴 거예요. 이때 많이 들어올릴수록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요. 옆구리랑. 그다음에는 무릎을 핀 상태에서 뒤쪽. 이때도 엉덩이 가운데 쪽 힘이 들어가실 거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접는데 발 바닥이 왼쪽 다리보다 옆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손바닥으로 쳐줍니다. 제기차기 하듯이. 다시 반복하면 무릎을 접어서 하나 내리고 오른쪽 둘. 다음에 뒤쪽 셋. 다음 무릎 접어서 넷. 이렇게 다섯 번씩 실시하실 거고요. 반대쪽마저 해보면 먼저 무릎 접어서 하나 내리고 내리고 옆쪽 둘 다시 셋 접어서 넷.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제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리시는 건 편하게 들어올리실 수가 있는데 옆으로 들어올리거나 뒤로 들어올릴 때 상체의 중심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최대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복부에 좀 긴장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처음에는 많이 안 올라가질 건데 많이 반복을 하시다 보면 좀 더 높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쪽당 다섯 번씩 하루에 열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